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층성혈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나조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곳에 다 많은 분들이 몰려갔습니다. 첫 번째 성지 기적이 일어났다면, 천 년 이상 전의 첫 번째 성지 기적이 일어났다면? 천 년 이상 전의 성지 기적이 일어났는 곳에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조에서 작은 영혼을 통해서 성지 기적이 서른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뻐야 되고 정말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지 기자가 목격하기 위해서 저 먼 데까지 우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 중에 성지 기자가 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조에서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지 기적이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과 당신의 그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리고 내 살은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살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의 그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모두 온전히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제 성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신폭성사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제들은 미사를 거행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그런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안에 모두 하나가 되고 서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고 그도 나의 안에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제성의 대축일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일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제를 모시고 영하게 될 때는 하느님의 그 사랑의 성사를 영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중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성제성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일치입니다. 우리가 성제를 영할 때 예수님의 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열의 여지도 없어야만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일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성모님의 일치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분열을 좋아합니까? 바로 마귀가 분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모님을 사랑하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날인데 바로 일치의 날이고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일치를 이뤄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병당 재건축도 그리고 성모님 33주년 기념 행사도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이 모두 자신이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웅과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나주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주 영성에 다른 것들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주 영성에 있다면 이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주고레 영성을 따른다면 이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그 무기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우리를 5대 영성을 온전히 무장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의 기도를 부모하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이 되고 겸손한 영혼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영정어머니로 우리를 선택해주신 윤리엄마를 따라가십시오. 윤리엄마를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영혁을 따라가십시오. 윤리엄마를 따라가십시오. 윤리엄마를 따라가십시오. 윤리엄마를 사용하십시오. 윤리엄마를 다 사용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율리아 엄마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함께 하도록 율리아 엄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회의를 하고 나눔을 가질 것인데 그 모든 생각들을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리아 엄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했을 때 2011년에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녀가 저에게 아주 화려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제가 2011년에 처음 날들에 왔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마귀가 저를 조종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녀가 너의 의심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제가 인간적으로 더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어떤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알아왔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과 성모님과 작은 영혼과 일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읽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느님의 아버지께서는 사제가 바로 오대 영성을 외치도록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의 아버지께 온전히 순명하고 따랐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의문 가졌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영혼과 일치해야만 하고, 너무나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단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성모님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하느님의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하느님의 아버지께서는 사제가 오대 영성을 전하고 전파하는 데 선두에 서도록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성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버지께서는 사제가 오대 영성을 전하고 전파하는 데 선두에 서도록 말씀하셨는데, 윤리아 엄마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느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분을 택하셨고, 우리가 누구인데 하느님의 아버지의 지혜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버지의 지혜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버지의 지혜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정신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의지와 뜻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의지와 뜻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할 때는 한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고 일치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의 뜻과 그것을 관찰하려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잘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모를 때는 영적 어머니의 시인 윌리아 엄마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녀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성모님께 여쭤볼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과 성모님께 여쭤볼 것이고, 저는 확신하던데,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쉽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무엇을 할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께 영감을 주셔서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께 영감을 주셔서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께 영감을 주셔서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항상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이끌도록, 저는 확언하던데,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하나로 일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전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전체인 성체성혈의 대축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자매의 영혼과 함께 일치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 영혼과 정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빨리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에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쓰지 않도록 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그 넘치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다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백만배 우리보다 똑똑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힘에 온전히 우리 자신에 맡기고 의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회의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